1주 실시간의 비표가 마감되었습니다. 이번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,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주 1위. 과연 이번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블린트 하이포이 축하드립니다.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정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네, 저와 정희씨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1년 동안 함께했던 인기가요를 졸업하게 됐습니다.